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주 박살이 났는걸? 1개 부위가 떨어져 나갔네요? 붓힛? 결선 부위에 따른 관리법도 적어둬야 할텐데 흠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공격 능력 평가? 양호 호호 제대로 고쳤는데 그 공격은 적합하진 않아 보이네요 관리법에 적어도 종원! 조명이 전멸하는 저곳으로 파도가 모든 것을 쳐붓을 거다 적합한 관리법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흠 저거 스프레퍼 패스 히 칼럴이 잘 되네요 캠플레퍼